보자 안녕 지나가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약 600m 앞에서 광덕동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통과할 수 있을까요? 암색별로 바뀌지 않을까 아 바뀌었네요 약 300m 앞에서 광덕동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약 600m 앞 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사거리에서 수원 인천 방면 우회전입니다 경로로 안내합니다 경로로 안내합니다 아하 약 300m 앞 학양빌딩 사거리에서 수원 인천 방면 우회전입니다 고생하는 중 양상다리에서 고생하실 수요 고생하네요 고생하실 수요 고생하실 수요 고생하실 수요 내일 가고 토일날은 같이 내려가는걸로 어떻겠습니까? 어? 차! 잠시 후, 유턴입니다. 잠시 후, 유턴입니다. 알아, 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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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. 약 600m 앞,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구간입니다. 확인해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콧잔덩이죠? 커피 한잔 마시고 갈게요.